네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림으로 설레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제비 마크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반가운 손님. 오늘 대한민국에서 집배원으로 산다는 건 도봉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남 집배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용남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표정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 도봉 우체국에서 근무 중인 노래하는 사랑의 집배원 김용남입니다. 노래하는 사랑의 집배원 무슨 뜻입니까? 아 평일에는 우체국에서 고객님이 기다리는 우편물을 가지고 배달하는 집배원이지만 주말에는 소위등 옷을 찾아서 노약자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가가지고요. 노래 봉사를 사랑의 집배원 옷을 입고 타이틀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집배원의 음반도 내가지고 저희 집배원들에게 항상 좀 뭐랄까 사기와 사명감과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우체국에 저희 집배원들을 위한 노래가 없어가지고 항상 마음이 걸렸었어요.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 이것만큼은 내가 꼭 만들어서 집배원들에게 힘있는 집배원들이 진짜 용감 부상하게 봉사하는 그 기운을 더 주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앨범을 내신 데뷔 가수 가수신 거고요. 노래 제목이 사랑의 집배원이고요.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 사랑의 집배원. 이름도 하고 계신 일, 활동도 다 특별한데 고객과의 만남이 이색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특별히 기억나는 만남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특별히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집배일을 하면서 고객분들이 제가 집배원 가수라는 걸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제가 동사무소에 한번 우편물 배달을 갔다가 주민센터에서 노래교실 할머니들을 모시고 노래 강사 교실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을 하고 노래소리가 나면 조금 다른 사람과 달리 제가 집배원 가수다 보니까 길을 쫑긋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도 많이 가서 부르는데 여기서 한번 집배원 보고 있고 그런데 마침 강사가 보니까 마지막 낚시투를 하는 걸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강사님한테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봉사를 많이 다니는데 지금 사실 여기 제 지역에서는 잘 모른다. 제가 한번 노래 불러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들이 큰 박수를 더 치시는 거예요. 해보시라고. 그랬더만 그전에는 저를 몰랐었는데 요즘은 사랑의 직전 가수분이 가신다고 인기 급상승. 그래서 요즘은 그 지역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갖고 또 가끔가다가 먹을 것 같은 것은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했다가 지나가면 죽어먹고 가라고 그러고 얘기만 들어도 훈훈하네요. 김영남 선생님. 이제 본업으로 돌아와서요. 네. 집배원으로 일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아, 지금 한 26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오, 26년. 네, 네. 그러면 지금 하루에 배달하는 우편물의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 지금은 많이 우편물이 첨단 문화시대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많이 하다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또 이제 우체국에서 제2차 사업 택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고객님 앞에 택배를 갖다 드리고 있죠. 그래요? 전 직원, 집배원들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 퇴근을 하신 겁니까? 업무가 끝나신 시간인가요? 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럼 우편물 하시면서 집배원으로 26년째 일을 해오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거세요? 뭐, 힘든 것은 눈 비울 때가 좀 힘들죠. 길도 여건상 안 좋고 또 이제 왜 저희들은 항상 고객님들과의 약속이 정해져 있어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간다고. 근데 이제 눈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고객님들도 급한 경우가 많잖아요. 밖에 가서 볼 일들도 많고. 그러면 전화도 안 될 경우에는 무척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참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죠. 그런 때는 잘못하면 그런 게 사고로 이어지지는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마음이 급하다 보면 약간의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때가 있을 때가 좀 안타까워요. 자, 그럼 김용남 선생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업무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많이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이 지금 자꾸 도입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좀 집배원의 이제 조금 뭐랄까 인력 상승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이제 앞으로 조금 부환만 되면은 아마 좀 편하게 우리가 즐겁게 일을 하지 않을까라 봅니다. 업무 환경과 처우가 좀 개선이 되시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자, 끝으로요. 김 선생님. 자, 대한민국에서 집배원으로 산다는 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멋진 인생이다. 우와, 최고십니다. 제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표가 아닌가요? 항상 출근할 때 항상 제가 만든 표거든요. 하루를 빛나게 하는 일도 따고 하루를 어둡게 하는 일도 따다. 오늘도 멋진 인생이 되자. 그러고서 출근을 합니다. 네, 오늘 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 우체국의 김용남 집배원이었습니다. 이제 도봉 우체국의 김용남 집배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봉 우체국의 김용남 집배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김용남 집배원이었고, 꽃이 날씨가 다운 날씨가 다운 날씨였습니다. 축하하ieważ 지면 존재할 때 날씨가 다운 날씨가 다운 날씨가 다운 날씨에 다운 날씨가 다운 날씨가 되도록 있습니다. 감사합니다.